안녕하세요. 오늘은 천마산 쪽에 있는 카페를 이곳은 빛나다. 그곳은 가을에서 왔습니다. 그곳은 육지로 가을에서 왔습니다. 이곳은 시장에서 도착한 곳을 보면, 여기 봉커피네 봉커피네 봉커피가 저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굉장히 큰데? 주차할 때가 있어요 주차할 때 여기가 여기 있다 여기 지대가 좀 높거든 여기 맨 앞에도 있고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여기도 잘 있었네 알갓여 여기가 높으니까 아 박우 다닐 또 nothing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봉커피의 신면모 아메리카노를 맛을 보려고 합니다. 이건 뭐야? 자몽차? 저는 아메리카노. 봉커피 아메리카노. 맛이 어떤가 볼까요? 봉커피의 신면모 아메리카노를 맛을 보려고 합니다. 마셔봐. 한 모금 마셔봐. 언니가 마셔라. 이거 그냥 보통 커피집에서 마시는 맛인데? 베이커리 시원처럼 비교하죠? 약간 비슷해. 한 모금만 마셔. 약간 비슷해. 그치? 커피값이 비싸잖아. 여기도 한 7,000원 하지? 6,000원. 여기 7,000원. 그러니까 여기 동네니까 조금 상가보다 그치? 뷰가 좀 거기보다 약하잖아. 산 뷰니까. 산 뷰. 산 뷰. 천마산 뷰. 여기 좀 보이는 게 천마산이에요. 천마산과 함께 아메리카노. 천마산을 커피잔에 담았어요. 빤에라고 빵 안에 파스타.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여기 봉커피의 메뉴. 파스타 메뉴. 한번 시켜봤습니다. 드세요.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드세요. 접시 대고. 찍어 먹으라고. 맛이 어때요? 맛있어요? nings 높아요. Red enthusiasm. 다닐 네. 너무 맛있다. 둘백. 부由의 백배기의 angry economics. steadis다고 들린 college Enjoy. 아무렇섭함은 저녁. 왜들냐면 새?」 여기는 이렇게 씹어가지고 이거 커서 안되겠다 오 이거 맛있는데? 여기 내가 먹을 수 있는 여기 빠삭빠삭해 흠 자미가 재밌게 사네 홍자미가 토요일마다 맛있지? 이렇게 다르지? 오늘 엄청 많다 오늘 빵 돼서 파스타 파스타와 빵 맛있게 잘 드세요 커피 한잔? 커피는 좀 고급이 약간 비싼 커피 맛이 나고 거기가 제일 많이 빠져 베이커리 셔터 여기 맛은 천마산이면 거의 끝자락에 온 커피라는 곳이 오신데 빅농이는 산이 꽉 막혀있는 빅농이는 산이 꽉 막혀있는 빅 산이 꽉 막혀있는 빅 여기 와서 커피를 또 한잔 마셔봅니다 드루이로우에 운전연습경 와서 커피 한잔 마시고 이러기도 합니다 여기 천마산 호평 그 지역에 사람들은 잘 아시겠네요 천마산 기둥을 들어가는 곳이 주말이고 주말이고 그리고 사람들도 많이 잘 마시고 갈게요 나뭇잎 사이로 숨어 먹는 고양이가 산에서 사는 고양이가 산에서 사는 고양이가 샌 군사 동그맨 배가 고픈가 보다 내려오는 거봐 가슴 accomplish 무섭겠다 하마ese 3 또 감사합니다.